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매매가 사실은 반자동매매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요즘 같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대에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답답하고 귀찮기만 한 인증 방식, 초보자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조작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 이거 잘 작동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웠던 매매 프로그램 등 심지어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모든 것을 다 사용자가 설정해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AI 이브는 이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비트코인의 차트를 공성 및 학습하여 정말로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것이죠. 현 카이스트 인공지능 분야 교수진과 학생들이 팀을 이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빅데이터로 쌓아 올렸고 이브가 바로 이 빅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화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정말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자동 매매를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브는 컴퓨터로 프로그램 설치나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브는 실시간 클라우드 동기화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도 스스로 메인 서버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모든 거래 상황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렇다면 AI 이브는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현재 AI 이브는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AI 이브 지금 바로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무료 체험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